최근에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집 아이들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중에 제가 최근에 읽었던 기사 하나를 소개해 줬습니다 미국의 예일대 연구진의 발표 이야기인데요 영화관 하면 그 금년의 공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금년의 공간인 영화관에서 2시간짜리 영화를 보는 경우에 최대 담배 20개 피를 피운 것과 맞먹는 3차 간접 흡연 효과 그런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가 보니까요 이제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이 피우는 연기 때문에 2차 간접 흡연 피해를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차 간접 흡연 효과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영화관에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담배를 안 피더라도 이미 그 사람 옷과 피부 등에 묻어있는 담배 연기 성분이 영화관 내부에 유입이 돼 가지고 그 공간을 오염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팀에서 실험하기를 이제 실험하기 전에 영화관 내부를 충분히 환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연구하면서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바람 성분인 벤젠 이런 것들을 비롯해 가지고 담배 연기에 포함된 35가지 성분이 발견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영화관에서 2시간짜리 영화를 보는 경우 최대 담배 20개피를 피운 것과 맞먹는 간접 흡연 피해를 보게 되더라 그런 요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우리 집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하나같이 반응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 담배 피지도 않은 흡연 공간도 아닌데 무슨 20개 피했냐고 막 대놓고 비웃는 겁니다 그 셋 중에 이모 씨가 제일 많이 비웃었던 이모 씨가 있는데요 한 몇 시간 지나 가지고 또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말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식으로 그래서 제가 열 받아 가지고 조용히 그냥 스마트폰을 꺼내 가지고 검색해서 그냥 보여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막 그러던 그분이 성별을 내가 안 밝히려고 딱 보자마자 한 10초 만에 완전히 순종 승복 모드로 갔습니다 내가 그거 갖고 계속 저도 이제 비웃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성복하게 된 이유는요 그 기사에 나오는 딱 문장 한 줄 때문입니다 미국 예일대 드루 겐터너 교수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벤시스의 기관 발표에 의하면 이렇게 하고 나가는 그 한 문장 때문에 그 권위에 성복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 역시도요 기사로 본 게 아니고 어떤 후배 교육자가 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으면 대놓고 비웃지는 못해도 안 믿었을 거예요 이건 좀 이해가 안 된다 아니 그 검용 공간인데 무슨 담배 20개 피를 피우는 효과가 안 하냐고 그랬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 말을 100% 믿을 수 있게 된 거는 그 학자들의 권위 미국 예일대 드루 겐터너 교수 연구진이 국제학술지에 기고한 발표라고 하니까 그게 권위가 되니까 성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믿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제 마음에서 이 권위란 무언가? 권위는 어디서 생겨나는 것인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최근에 경험한 우리 아이들과의 그 이야기가 불쑥 떠오른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말씀의 권위 이런 건 오늘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고 또 그것을 이겨내시고 그리고는 이제 함께 일할 제자들을 뽑으신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저자 마가가 예수님의 가보나움에서의 사역을 이제 첫 번째로 소개하는데 이 마가가 강조하고 싶은 게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상대방을 승복시키는 이 예수님 말씀의 권위 이게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본문에 보면 이 권위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결정적으로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권위라는 단어가 나오는 데가 22절인데요 21절부터 보십시오 그들이 가보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이 권위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또 27절에 또 이제 권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 권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요 22절 앞부분에 나오는 이 부분을 보십시오 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여기 나오는 이 놀라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로 에크플레소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뭐 대단하네 이 정도는 이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 에크플레소라는 단어는 어쩔 줄 모를 정도로 충격을 받은 상태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게 막 어마어마하게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에도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여기 나오는 놀라다라는 이 단어도 헬라로 담배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역시도 충격을 받은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부교역자들이 쭉 새벽마다 설교를 하면 이 교역자는 앞에 목사님보다 설교 좀 더 잘하시네 참 대단한데 이런 정도의 놀람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어쩔 줄을 모를 정도로 충격을 받는 차원에서의 놀람이에요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첫 사역에서부터 이런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힌트를 저는 22절에서 발견하는데요 22절을 보십시오 묻 사람이 그의 교훈의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는 그 놀람을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들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 전문학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는 이 말씀은 그 당시 서기관들을 폄하하는 차원에서 나온 말이라기보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말씀의 탁월함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격을 받을 정도로 놀라는 이유는 그동안 자기들이 들어오던 그 인간들의 가르침 인간들 학자라고 하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가르침과는 차원, 근원적으로 이게 차원이 다른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이렇게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 내용도 탁월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동반된 말씀이기 때문에 충격을 받는 겁니다 23절, 24절을 다시 보십시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렘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랬더니 25절, 2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꾸지져 이러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여기 안에는 그 당시 서기관들과 같은 단순히 학문적인 이론만을 전하고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실제적인 능력이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27절에서 너무나 놀라면서 이는 어쩜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런 표현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부 말씀을 주목하는 이유는요 참 많은 분들이 가슴 아프게도 오늘날 강단이 능력을 잃어버렸다 오늘 강단이 신뢰를 잃어버렸다 이런 말들이 참 심심치 않게 들려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참 마음이 아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쭉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저 같은 설교자들은 어쩌다가 이 강단이 이렇게 능력을 잃어버렸는지 어쩌다가 이 강단이 이렇게 신뢰를 잃어버렸는지 고민하자는 거예요 저는 설교자로서 참 이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요즘에 텔레비전에서도 유명인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감탄스러워요 그들의 지식이 대단하고요 인터넷에 홍수처럼 나오는 너무 다양한 그런 좋은 강의들이 쏟아지는데 오늘 강단에서 전하는 이찬수 목사의 이 설교가 그런 그들과의 어떤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 건가 무얼 회복해야 그런 강의랑은 완전히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권위, 이 말씀의 능력 이것들이 내포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저는 설교자로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오늘 예배 들이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똑같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가정교육의 자녀들 교육하면서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으로서 이 말씀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 교육을 할 때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이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이런 고민에 대한 대안들을 몇 가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오늘 제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몇 가지 대안이 있는데요 첫 번째 대안이 뭐냐 이런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 자체가 예수님의 권위로 더딥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이나 이 권위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22절에서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또 27절에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 권위가 나오는데요 헬라우로 이 권위는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제임스 에드워즈가 쓴 마가복음 주석서에 보면 이 엑수시아라는 권위를 나타내는 엑수시아라는 단어는 주로 초자연적인 권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에는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아홉 번 등장을 합니다 그중에 여섯 번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권위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나머지 세 번의 경우도 예수님이 세우신 또 예수님께 부여받은 사도들의 권위에 대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 아홉 번 등장하는 권위라는 엑수시아라는 단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와 관련해서 사용됐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팀켈러 목사님이 쓴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 보면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는 오리지널에서 나온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오리지널에서 나온 권위 그리고 책으로 말하면 저자에 해당되는 어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설명들이 뭘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서기관들은 그들이 가르칠 때 나오는 그 말씀의 권위는 오리지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전통에서 배우고 율법 책에서 배우고 받은 권위를 전하는 것뿐이에요 여기에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능력은 당신 자체가 권위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설명들을 쭉 보면서 설교자인 제가 진짜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전하는 이 설교는요 제가 가진 오리지널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전부 이분의 지식, 저분의 가르침,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깨달음 이런 것들을 녹여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구입한 책만 해도 2, 30권이 넘습니다 이게 무슨 박사 논문 쓰듯이 전부 각주를 다 따라야 되면 설교가 누더기가 될 거예요 뭐로 의미합니까? 다 남의 지식을 차용해서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우리 인간의 가르침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로서의 권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권위로 더딥혀서 가진 권위지 이 권위가 제 안에서 나온 거라 생각하면 그것은 좀 곤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자기 권위를 절대화시키면 절대로 이건 나쁜 짓이다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너무나 그 목회자의 권위를 절대화시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단 간별법 간단합니다 그런 자기가 오리지널인 것처럼 자기가 권위의 절대화인 것처럼 시도하는 건 다 이단이에요 자꾸 너무 지나치게 인간 지도자들을 띄우고 그렇게 절대시하는 거 이게 전부 다 비성경적인 겁니다 목회자들인 저희들이 먼저 그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이 권위의 그는 액수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가까이 가고 그분과 더디품으로 나오는 그런 존재임을 늘 인식해야 되는 거 목회자뿐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순장님이든 가정의 부모님이든 또 어떤 분야의 지도자로 살아가시든지 간에 늘 우리는 권위의 오리지널 권위자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그분과 더불어서 교제할 때 생겨나는 그래서 자꾸 목회자로서 권위가 안 생기고 신뢰를 잃어버리면 어디다가 막 그렇게 신용하는 게 아니라 권위자 대신을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 그게 가장 근원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대안이고요 그런가 하면 본문에서 발견되는 두 번째 대안이 있는데요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흥미로운 포인트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26절을 보십시오 귀신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 지라 여기 보면 귀신도 능력이에요 사람을 소리지르게 만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에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그 더러운 귀신이 예수 그리스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니까 24절을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 두 대조가 뭘 강조하는 겁니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여러분 사단은요 사람을 더럽히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귀신이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악해지는 거예요 악한 능력이에요 인간을 더럽히는 존재 여기에 반해 우리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박윤만 교수님의 책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에스겔 36장을 가지고 설명하는 별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그 당신의 백성을 종로로 돼서 새롭게 탈출시킬 때 그들을 모든 더러운 것 또 모든 더러운 곳 이런 것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5절 또 2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먼저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그 다음 보세요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 다음 29절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사람을 더럽히는 존재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귀신이 이렇게 주님께 항변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뜻입니까 이왕 더럽혀진 그 사람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 아닙니까 기왕 이 귀신 들린 자는 더럽혀진 자니까 상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메시지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실수로 죄 짓고 때로는 실수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하고 때로는 내 양심이 참 내가 이런 더러운 자리에 빠졌다는 생각이 든다 할 때 많은 청소년들 사회에 갈 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이제 기회를 잃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버리실 거예요 살아가지 않으실 거예요 그건 사단의 공격이에요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이왕 더럽혀졌으니 예수님 상관하지 마시라고 하는 이거는 사단의 메시지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참 나 자신이 부끄럽고 초라한 자리에 죄 자리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욱더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더러운 곳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는 능력의 오리지널 되시는 그분을 더 강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그 사건이요 그 무슨 텔레그램 N방인지 F방인지 무슨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런 곳에서 그 어린 미성년자들을 성적인 노예로 만들어 협박하고 또 그래서 만든 영상을 또 돈을 받고 유포하고 이런 짓을 저지르는 사건이 벌어져 모두가 경악을 했는데 저는요 그 사건을 보면서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나님 그 방을 들락거린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만 됩니까? 우리는 더럽히는 귀신의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의 오리지널 되시는 예수 글자의 영향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인데 어떻게 그런 악한 영향을 받으며 기웃거릴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혹여라도 그런 시도라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 더러운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를 원하시는 십자가를 의지하고 은혜로 그것을 완전히 죄된 자리를 끊어버리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지난 위기에 떼드리는 21일 기도회 이게 지난주 수요일로 끝이 났는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그 주간에 전했던 말씀이 너무 내 마음을 격동시키는 겁니다 아마 참여하신 분은 이 말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요수하 3장 5절 요수하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요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제가 저기다가 너희는에다가 강조점을 두고 요하께서에다가 강조점을 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뭘 구분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제 꿈에도 그리던 목적지 가난을 향해 달려가는데 이제 그 악한 접들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우리가 가진 것들을 뛰어넘는 기이한 일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는 깜짝 놀랄 이들을 행하실 일이 그게 요하께서 하실 일이고요 거기에 반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가 어디서도 나오는 겁니까? 자꾸 우리가 뭐를 해보겠다고 기이한 일을 해보겠다고 우리가 놀라운 일을 해보겠다고 여기서부터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건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꿈을 꾸는데 어떻게 그런 M방인지 무슨 이상한 방인지 기웃거리 엄두가 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할 일은 성결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디모데우스 2장 20절 21절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음에 중심을 새겨야 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그룩하고 주인의 서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나 이게 세상의 가치관과 결정적인 차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은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래요 무슨 짓을 저질렀던지 그냥 이루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그릇 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그가 얼마나 큰 그릇을 만들었냐에 잊지 않고 그가 깨끗한가? 제가 몇 주 전에 미자리교회 월세대납운동을 시작하면서 그때 설교 시간에 찬양 부르고 나서 제가 강조하며 던졌던 메시지 기억하십니까? 지금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미자리교회 월세대납운동에 동참하시고요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현재로 제가 보고받기로 이것저것 다 합쳐서 26억 원인가 들어왔거든요 어마어마한 헌금이 들어오는데 제가 여러분 이 점에 다시 강조합니다 얼마나 큰 금액을 헌금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중심으로 하느냐예요 아이고 그냥 월세대납운동에 불쌍한 사람들 우리가 도와야지 그런 마음은 헌금하지 마세요 이건 그 정신이 아닙니다 큰 그릇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진 오염된 생각이에요 저는요 많은 미자리교회 목사님 특히 사원님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늘 감동을 느껴요 지금 사모님이 몸부림처 직장에서 수입을 만들지 않으면 집안의 생계가 막막할 정도로 어려운데 그리고 지금 교회에 임대료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빠르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정말 진실하게 목회하려고 애쓰는 많은 목사님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미자리교회 월세대납운동을 한다는 것은 그들 안쓰러운데 우리 큰 교회가 도와야지 이런 정신은 큰일날 정신이에요 존경해야 돼요 진짜 존경해야 됩니다 너무나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오자 그 몸부림치는 그 수많은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에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드리고 싶어하는 하나님은 큰 그릇, 큰 그릇, 은 그릇 이런 걸로 구분 짓는 분이 아니시라 깨끗한 그릇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이 강단의 권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이 어느 말씀의 권위를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이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런 몸부림이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대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통제 아래 놓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꾸지저 이래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의 이 명령에 그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는 귀신과의 격리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영향력의 문제예요 그리고 바로 앞에 나오는 23절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참 가슴 아픈 모습이 이거 아닙니까?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러되 지금 여기 우리 교육자들 몇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막 설교를 하는데 어느 젊은 목사가 막 소리지르면서 저한테 얘기하고 아무도 안 하잖아요 이 시간에는 그러면 안 되는 시간이니까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막 어떤 사람이 막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자기도 아는데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이게 귀신의 영향력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이라는 게 이거 아닙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인 통제가 되지 않는 삶 제가 앞에서 텔레그램 N방인지 먼가 하는 곳에서 미성년자들의 성적인 노예로 삼고 그 영상을 아주 못됐게 퍼뜨리고 그걸로 돈을 벌고 그랬던 청년이 잡혔는데요 그 청년이 잡혀서 하는 말이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져서 감사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되게 분노를 하더라고요 무슨 의미로 저런 말을 하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붙잡혀서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져서 감사한다는 이 말이 자기를 너무나 비참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강제로 감옥 보내줘야지만 멈추어지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냐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신앙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멈출 수 없게 만드는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하는 능력입니다 누가 저보고요? 이 목사님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요 저는 숨도 쉬지 않고 대답할 답이 있습니다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제 삶의 억제력이세요 억제력 탐신이 찾아올 때 억제하시는 억제력 누구에 대한 분노와 울분과 미움이 찾아올 때 억제하게 만드는 것 내 안에 욕망이 찾아올 때 그걸 억제하게 만드시는 능력 예수 믿는 사람은 붙잡혀서 감옥 가서 이제야 억제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고신교단에서 자란 게 진짜 시간이 갈수록 제가 감사하고요 늘 제 마음에 그런 고신교단에서 자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엄하게 신앙교육을 시켰기 때문에요 술, 담배 이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술 마시고 싶고 담배 피우고 싶고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저에게 가르쳐준 고신교단의 신앙교육의 핵심은 억제력이에요 그냥 담배 피지 말라는 게 성경은 어디 나오느냐 술 마시지 말라는 게 어디 나오느냐 그렇게 복잡할 거 없습니다 그 못된 니코틴, 그 못된 담배 연기를 이 거룩한 성전이 내 몸 안에 들이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억제력이에요 억제력 제가 오카노 목사님 만난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30대 초반에 단위 목사님이신 오카노 목사님을 지켜보면서 아, 목회자의 길은 억제력이구나 이걸 가르쳐주신 분이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내킨다고 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저는 그분에게서 배웠거든요 전 대학 시절에 SFC라는 성교단체 대학교 때 만났던 제 1년 선배님, 2년 선배님 그분들이 제게 가르쳐준 게 억제력이거든요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19살, 20살에 기껏 선배님들이 해봐야 21살, 22살밖에 안 돼요? 20대 초반이에요 19살이나 20살이나 21살이나 지금 제 나이에 보니까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젊은 선배들인데도 불구하고요 제 대학 시절에 저에게 신앙은 억제력이라는 걸 가르쳐준 너무너무 고마운 분들이 그게 제게 가르쳐준 영향력이 억제력, 억제력 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이런 평가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캠퍼스에서 쟤는 실수하는 모습이 보여도 쟤는 지적 안 해 줘도 돼 우리가 지적 안 해도 좀 지나면 지가 알아서 고치더라 이게 그리스도인이 받아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적 안 해도 됩니까? 내 내면에 함께 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은혜로 그것을 깨우쳐 주셔서 이거 아니지 참 가다가도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억제력을 가지는 게 신앙이거든요 지금 본문에서 귀신 들린 자가 가지고 있는 비참함이 그거 아닙니까? 소리 지르면 안 되는 그 분위기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절제할 수 없이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니까요 이 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 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우리 젊은이들이 특히 분당우리교에서 지금 자라는 우리 청소년들이 특히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내 어린 시절 내 청년 시절을 분당우리교에서 자란 게 진짜 복이었다 이 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준 교회이다 이런 답이 나올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요 첫째가 예수님의 권위로 드립고 둘째가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될 뿐 아니라 세 번째로 예수님의 통제 아래 놓이는 삶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했던 예수님의 권위 아래 놓여 있는 삶 이것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예배가 능력이라고 이론이 아니라고 비록 오늘 예배당에 와 예배 못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바로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할 때 이 순간에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끊을 수 없어 통제될 수 없어 그렇게 끌려다니던 어떤 그 무엇으로부터 오늘 예배가 온데 이것들이 단문에 끊어지는 신비로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억제력을 가지고 나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권위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다 나는 더럽게 만드는 귀신의 영향력을 잊지 아니하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로 원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끔씩 떠오르는 일인데요 무려 30년 가까이 전의 이야기예요 결혼은 앞두고요 어느 교수님을 찾아뵙고 그 교수님이 너무나 따뜻하게 저를 대해주셨어요 얼마나 정성껏 식탁을 차려 대접을 하고 그리고 또 두둑하게 추기금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경력음도 많이 주시고 덕담도 많이 나누었는데요 그 대화 중에 그분이 내 뱉은 한 마디가 내 가슴에 빗으로 남아 있습니다 절대로 저를 상처 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닌데요 분위기 좋은 가운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냥 그분이 툭 던진 말이에요 그게 제게 빗으로 꽂혀 있고요 아직도 이게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까 대화 중에 그냥 툭 던진 말이에요 에이 뭐 그 목사들이야 뭐 책임도 지지 못하는 말들 막 내뱉는 그런 사람들 아니야 내가 이제 전도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그분 생각이 툭 나온 거예요 이제 예수 안 믿는 교수님이니까요 이게 제 마음의 비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설교할 때마다 가끔씩 그분이 떠올려져요 인식은 그냥 그분 말대로 그냥 책임도 안 질 거 뭔 뜻인지도 모르면서 막 내뱉고 있는 이런 비참한 설교자가 아닌가 여러분 강단의 권위를 회복하려면 이런 세상 사람들이 인식이 왜 생겨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권위의 오리지널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덧붙임 받지 않은 모든 말씀은 다 공허한 말장난이에요 책을 쓰면 이게 베스트셀러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랄지라도 권위의 오리지널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온 말이 아닌 모든 건 다 공허한 말장난이에요 자녀 교육에 직장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뱉는 작은 한마디가 생명을 살려내고 우리가 던지는 그 한마디 말에 영향력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무책임하게 아무 책임도 안 질까 내뱉고 내던지는 이런 비아냥 그림이 우리들 삶에서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특별히 말씀의 권위 그 말씀의 권위 아래 그 영향력 아래 놓여 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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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